짜라라 하나님 이 세상 미쳐버린 하나님 복세대 주셨어니 일수고 않는 자는 용세를 얻으리로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다 믿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그들을 흐드리오다 아멘 그들 아멘 그들 아멘 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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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세상의 운대심을 심판하려 하신 아들이여 초록한 영원한 이 세상을 그녀를 회하여 가십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녀를 얻으리로 가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예수 믿으면 그녀를 얻으리로 가게